학교 급식으로 떡을 납품하던 한 식품업체는 어느 날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업체가 만든 가래떡을 사고 싶다는 연락이었습니다. 개인에게는 떡을 팔지 않는다고 했더니 중고거래 앱에 이 업체의 떡이 상품으로 올라와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기분이 되게 안 좋았어요. 개인 판매도 안 하는데. 세상에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와가지고 절반 가격에 올려놨더라고요. 오늘 갓 나온 떡이라며 구워먹어도 맛있고 떡국이나 떡볶이를 해먹어도 좋다는 안내까지 친절히 달려있었습니다. 사진에 나온 제조일자를 토대로 기록을 살펴봤더니 한 고등학교에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고거래 판매자는 떡뿐 아니라 딸기잼, 치즈가루, 메추리알 등 다른 식재료도 팔고 있었는데 대부분 1kg 대용량이었습니다. 학교 급식 재료로 학생들에게 제공돼야 할 음식들이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학교도 조사를 벌여 급식실 관계자가 재료들을 유출한 것으로 보고 교육청 조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당 학교는 책임자 관리하에 조를 짜서 급식 검수를 하게 돼 있다면서 검수를 잘하고 있냐고 물으면 다 잘하고 있다고 하니까 믿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주연입니다. MBC 뉴스 이주연입니다. MBC 뉴스 이주연입니다. MBC 뉴스 이주연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